파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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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땡큐베리머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짝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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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다 받아보자. 홈메이드 위너. 홈메이드. 처음 느껴본 맛이에요. 마트에서 파는 와인하고는 전혀 달라. 너무 맛있어. 시청자들은 그 맛을 모르시니까 설명을 해드릴게요. 되게 맛있었어요. 포도인 것 같아서 그냥 포도주스. 알코올 포도주스. 그리고 목에 걸리는 게 없어요. 이 목젖이 계곡인 것처럼.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. 처음 느껴보는 와인의 맛이었어요. 시민주청 소장이에요? 블랙? 스멀피. 스멀피. 땡큐 파파. 스멀피. 야 이거 어떻게 해. 스멀피. 야 이거 어떻게 해. 스멀피. 야 이거 어떻게 해. 야 이거 어떻게 해. 야 이거 어떻게 해. 야 이거 어떻게 해. 이게. 그러니까. 익스유스 미. 프롬 카레? 야야야야야. 야야야야야. 야야야야. 야야야야. 아 이 선생님이 반장님이셔. 반장님이셔. 아이원. 프렌치. 코리아. 아이원. 아이원. 실무수리오. 건강하세요. 건강하십시오. 고향으로 계시는 걸 건강하십시오.